자연스러운 피부 커버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스피큐렉스의 유플러스 비비크림입니다. 다른 형태의 베이스 제품을 사용해오다가 에스테틱 추천으로 비비크림을 다시 사용해봤는데 피부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정착했어요. 스피큐렉스 비비크림은 여느 비비크림처럼 밀도 있는 제형이고 소량으로도 얼굴 전체를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어요. 아주 소량으로 얼굴 전체에 두드리듯 펴바릅니다. 커버력은 높지만 답답하게 발리지 않고 수분 강체와 쫀쫀한 피부 탄력을 느낄 수 있어요. 비비크림은 피부과에서 시스루 발라주던 재생 커버크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피부 개선에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스피큐렉스 비비크림은 탁하지 않고 건강한 광채가 먼저 돌아 더욱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트러블 자국이나 잡티, 모공 커버력이 좋아서 쿠션과 컨실러를 사용한 것보다 깨끗하게 커버할 수 있고 원래 피부에 건강한 광채처럼 연출할 수 있어요. 스피큐렉스 유플러스 비비크림은 병풀 추출물과 판테놀 등 피부 진정과 재생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호모바씨 오일 성분이 보습막을 형성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매끈하게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비비크림 소량으로 영양크림 바르듯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두드릴수록 매끈함이 살아나고 다크닝 없이 하루종일 커버력이 유지됩니다. 비비크림으로 영양과 보습을 채운 피부는 들뜸이 없고 건조해지지 않아 갈라짐도 없습니다. 충분히 두드려 흡수시키면 회빛이 돌거나 둥둥 뜨는 느낌이 없어서 내 피부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겨울 피부 표현이 어렵고 어떤 베이스 제품을 사용해도 푸석하다면 비비크림 사용을 추천합니다. 피부 진정과 재생, 보습과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어서 건조하지 않고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스피큐렉스 U플러스 비비크림입니다. 겨울 피부 표현에 jornal의 zam answers 감사합니다.